순간부착이죠? 저희 아빠가요. 한석봉보다 더 글씨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꼭 와주셔야 돼요. 꼭이에요. 꼭. 네, 귀여워요. 한석봉을 능가하는 명필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부착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명필이 있다고 해서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 명필요? 네. 아, 네. 제가 명필인 명필입니다. 서의를 하시나요? 네, 여기 있는 거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명필이라 칭하는 이 남자. 대체 은강 잘 쓰길래. 아, 네, 네. 어, 근데 좀. 오신갑네. 어? 이게 뭐람?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명필은 어디 가고 아필 겨우 미연한 글씨. 예보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글씨는 저도 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쓰는 방식대로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시는데요? 이 글씨는 굴착기로 쓴 글씨입니다. 굴착기요? 네. 어떻게 해요? 굴착기로 어떻게 글씨지. 굴착기를 하거나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이 거대한 건설 장비로 글씨를 썼다는 말씀? 긴 말 필요 없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터. 아니, 그런데. 그의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 정확히 가져가야 돼. 오, 죽었다. 목물 담뿍 묻히고. 화산지 위로 이동한 굴착기. 그러더니. 오.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일단 종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확하고 섬세한 움직임 인정. 이야. 정교하다. 그리고. 이게 굴착기가 되네? 엄마야. 정말 글씨를 쓴다? 안 보이잖아요. 예상이네. 호호도 믿기지 않는 굴착기 소회쇼. 환영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오! 세상에는 명필 맞담아져.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쓰시지? 멕시기야, 너. 이 정도야. 시작이 불가하죠. 이게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굴착기로 땅만 판다는 편견을 깨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손을 가진 사나이 이진호 씨. 신난한 말씀이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리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목부터 죽이자더니. 어디 가세요? 앉으시고. 잠시만요. 굴착기로. 호나와 털 마른 손으로 음료수를 주려는 모양. 어깨 끝에 달린 쇠막대를 움직여. 저걸로 어때요? 병과 뚜껑 사이 틈에 걸고 들어 올리는데. 우와. 너무 선대. 끝을 딱 맞춰서.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옆으로 이동하는 버킷. 뭐 정말. 음료수 크기만 한 나무 틀에 정확히 조준해 집어넣고는 반대편 버킷 이빨로. 오오오오. 이야.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오픈. 아 정말 절로 나와요. 여기서 끝나면 어찌 대접이라 할 수 있으리야. 얇은 쇠막대를 받침대에 쌓아 배달이 되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음료수 되십시오. 별 희한한 방식으로 다 마신다 아이가. 너무 시원하다. 되게 미세한 조정을 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힘이 중요하죠.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땅을 파거나 그런 일이 보통인데. 이런 동작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죠.